눈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씻고 오고 싶었는데 너무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오기 위해서 씻는 거를 과감히 포기하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텐션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날 잠을 못 자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텐션이 나을 수도 있는데 또 브이로그 하고 오면 텐션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덕분에. 일단은 제가 뭔 얘기부터 하지? 확인해달라고 말해주세요. 이억지죠. 오늘 배달의 편을 자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댓글을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로 스케줄을 시작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왜 여러분들한테 댓글을 그렇게 가사처럼 받으려 했냐면 제가 생일이잖아요. 저를 위해 해주시는 말들을 이용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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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